이게 드로아로 풀게. 드로아로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기든 아니든 아닌 걸로 갑니다. 뭐냐면 권대표 있고 신대표 있잖아. 고모부가 홍편이래. 이 분이 형님들 누나들 아시는 정중동 여기에 또 한 군데야 아 조중동. 죄송합니다. 조중동 중에 한 군데야 상류사위님께서 감사합니다 상류사위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매일 행복해요. 코인 너무 사고 싶은데 시드가 없어요 금이랑 다 판지가 언제인지 코인 너무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2022년 후 코인 건물 지으시고 초도박 나시길 바랍니다 상류사위님 매일 행복해요. 파이팅. 건강하시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조중동이 있는데 여기서 중 그리고 저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잖아 여기 유명하신 분 있잖아 이거 다 한패거리입니다. 한패거리 한패거리입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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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패거리 잖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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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지소로스 조카놈이 졸린시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그래 얘네들이 그래 이렇게 이거 다 한몸뚱이 아니야 한몸뚱이 그래갖고 요거 요지랄드 해가지고 저기 박대통령 저렇게 해가지고 태블렛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와들이 얘가 그렇게 높대 얘가 국내에서 거의 탑으로 높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높으셨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드루와 아젠다가 뭐냐면 드루와 아젠다가 부활하는 게 드루와 아젠다야 드루와 아젠다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상징이 있는 게 뭐예요? 아시는 분? 부활의 상징성이 있는 거 뭐예요? 아시는 분? 피라미드 쏭님께서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그래서 항상 요지랄드 해요 아까도 얘기 나누고 이 얘기를 저 저번 방송에 이야기 하려다가 제가 깜빡기보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게 피닉스야 그래서 얘네들 무슨 캐피탈 멋져고 그러는데 무슨 피닉스 캐피탈 요지랄드 하는데 아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계형료들 1에서 3만원 바이낸스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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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낸스에서 3만원 너무 많나? 2만원 할까? 절대 절대 2 이상 사지 않습니다 절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버릴 돈이야 이건 뭐냐면 드루와 아젠다에서도 이거 있어 뭐냐면 재물이야 재물 드루와 아젠다에서도 보면은 재물이 있고 우리로 따지면 이건 뭐냐? 액땜입니다 뭐냐면 1, 2만원을 우리는 이제 이거 버릴 거야 버릴 겁니다 액땜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재태우는 이런 느낌이야 예수님한테도 양 잡아갖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이야기 드립니다 많이 사놓고 많이 사놓고 나한테 태클 걸면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1, 2만원 이거 날리는 돈입니다 난리라고 하는 돈입니다 형라들 무조건 바이낸스에서 합니다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수수료 20% 할인 유튜버 중에서 수수료 20% 할인 저 하나 있습니다 다들 15% 15%도 없어 다 10% 하지 20% 할인 이거는 날리기 위해서 무조건 바이낸스에서만 합니다 다른 데서 안 해요 뭐 한국에서 샀는데 수량 차이 뒤집니다 바이낸스 하라고 그랬지 내가 미리 미리 아시겠지 형라들 고소합니다 이거 뭐 멤버십도 아닌데 뭐 네가 해갖고 몰빵 태웠는데 뭐 사연도 많아 뭐 방송 한 번도 안 듣다가 딴 데서 루 나한테 대판 걸리고 이렇게 막 해서 폭락하고 나서 나한테 해갖고 너 때문에 폭락했다 막 이런 거 어지럽습니다 이거는 형라들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2만원 절대 절대 2만원 넘지 않는다 절대 2만원 반드시 바이낸스 많이 사놓고 나한테 태클만 하면 고소 여기까지 깔끔하지 형라들 자 아실지 요렇게 그래서 4주 상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번 달에 생각지 않은 손실이 있었네요 아 그 뭐요? 그 루나예요 그 뭐요? 루나입니다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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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액뎀용 아까 지금 3대 부자님 3대 부자님이셨나? 액정 떨구셔서 그런 것처럼 집안의 우한을 막기 위한 액뎀으로 이렇게 아시겠지? 나나고래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2022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나나고래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입 못했어요 바이낸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정리됐지? 많이 사놓고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적어놔야 돼 2만원 이상 사놓고 나한테 태클 걸면 고소 2만원 이상 사놓고 나한테 태클 걸면 고소 이렇게 액뎀 재물까지 처리합니다 집안의 우한까지 처리해 주는 거 기독교로 치면 양을 재물로 바나나나 담아 이제 감사합니다.